안녕하세요. 포니버터칩이에요. 오늘은 포니버터칩 해서 뜯었는데 이게 끊겼어요. 갑자기. 그래서 뜯어놓은 상태로 먹을거에요. 이렇게. 맛있어요. 진짜 맛있고요. 제가 이거를 이거까지 하면 한 10번 넘게 먹는 것 같은데요. 이거 오늘 이거하고 뭐냐. 오늘은 키네틱도 할거에요. 냄새는 되게 좋고요. 먹어봐야지 한번. 자 먹어볼게요. 진짜 맛있고요. 자 이제는 이게 바로 키네틱인데 신기하죠. 자 이거 키네틱이고요. 이거 요술모에 이거에요. 요술모에 왔고요. 이거 저희 앞에 문구사에서 천원주고 산거에요. 이거 두개 앞진거에요. 그래서 천소수통에 다 들어가지더라구요. 네. 이게 단면이 단면을 또 보여드려야죠. 이렇게 해서 단면을 이렇게 단면 보세요. 단면. 진짜 좋아요. 진짜 잘 흘러요. 진짜 잘 흘러죠. 이렇게 잘 흘러요. 이런 키네틱 한번. 천원조거 한번 사보세요. 진짜 강추해드립니다. 그러면 안녕. 오늘 지금 제가 메모리가 없어가지고. 메모리가 없어가지고. 이런거 막 금방금방 못하고요. 제가 요즘에 좀 바쁜 관계로 잘 못올리겠고. 메모리도 거의 없어가지고. 이제 빨리빨리 말해야되는데. 메모리가 없어가지고 요즘에 잘 못올려요. 그래서. 뭐 그런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 뭐세요? 네. 제가 그 뭐니. 그. 어. 미니사랑. 구동러브하고. 제가 유튜브로 많이 찍어요. 그니까 보시면. 네. 될것 같습니다. 네. 이런거 진짜 강추해드리고요. 네. 그러면. 오늘. 후기 한번 올려볼게요. 이건 진짜 부드러운 촉감이 좋고요. 허니버터즙은. 어.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. 더 맛있었어요. 최고. 안녕.